글로벌 통합 물류 서비스 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물류와 IT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IT 기반의 혁신적인 공부만 관리와 효과적인 물류 운영은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삼성 SDS는 물류 운영 서비스인 첼로 BPO와 온라인 기반 물류 플랫폼인 첼로 스퀘어 그리고 통합 물류 솔루션인 첼로 플러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4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첼로 BPO는 전 세계에 확보되어 있는 물류 서비스 네트워크와 글로벌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 컨설팅에서부터 물류 최적화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물류 프로세스의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첼로 스퀘어는 글로벌 물류 운영 노하우와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이커머스 시장에 최적화된 통합 물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첼로 플러스는 글로벌 수요와 공급을 통합 관리하고 물류 프로세스 최적화 및 실시간 관리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 SDS는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물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전 세계 30여 개국, 50여 개 거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10위 수준의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컨트롤 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물동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 SDS는 지난 30여 년간 여러 업종의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공급망의 수준 진단, 프로세스 혁신, 시스템 구축, 물류 운영 등 고객 니즈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선진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내재화하여 글로벌 물류 운영 수준을 상향평준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자체 개발한 통합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진사의 물류를 운영하며 첨단 IT 기술의 우수성을 검증받았습니다. IoT 기반 실시간 추적을 통해 글로벌 엔드 투 엔드 가시성을 높이고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빅데이터 분석 엔진을 활용하여 물류 최적화, 수요 예측 및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SDS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최소의 비용으로 앞선 물류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 SDS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선진 노하우, 앞선 IT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물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물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든든한 파트너 삼성 SDS가 글로벌 물류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